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숨차네요 오늘도 저희 카페지 장한점에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은 벽을 하나 느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대들을 리크루팅 할 때였어요 20대 분들 네톡 마케팅 사업에 적합한가요 안 한가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해본다면 저는 적합한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성공하기 매우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주위에 지인들도 좀 있고 인맥들도 좀 있어서 이분들 중에서 리더감을 찾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20대는 주위에 다 20대입니다 근데 20대들이 대학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하기 전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들 게다가 요즘에는 88만원 세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도 취직도 못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기가 과연 어떨까라는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 어차피 20대가 사업 시작하면 20대가 제 사업 파트너가 될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었고 실제로 이제 전통적으로 본다면 전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본다면 그게 또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SNS가 발전이 되면서 사실 20대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 판로가 열린 게 확실합니다 왜냐면요 SNS는요 30대 40대 저도 지금 유튜버지만 제가 못 따라가요 20대 유튜버들을요 그 이유는요 20대 유튜버는 감각이 다르고요 이 문화가 다르고요 그리고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SNS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펼치는 거죠 즉 인바운드로 리크루팅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인바운드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명단을 타고 타고 가서 리더감을 찾아내는 싸움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회사들에서 최근에는 아메이도 20대 그룹들을 자꾸 모아가더라고요 뭐 카야니라든지 이런 젊은 곳들이 보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크릿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대들이 이제 SNS를 타고 어떻게 보면 30대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범접하지 못하는 SNS 영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잘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갖고는 있으나 제가 요즘에 벽을 하나 느꼈다고 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저도 이제 2년 차 사업자잖아요 이제 3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자인데 제가 예전에 부렸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의 열정을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사업은 다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던 것들 만약 회사가 좀 부족하고 아니면 뭐 시스템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 스폰서가 좀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열정을 더욱 더 다해서 나의 만의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 보겠다 뭐 나만의 스폰서십을 발현하고 나만의 팀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저도 생각했었죠 40대인 제가 그런데 죄송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판이라면 여러분들 스타일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대 나만의 젊은 혈기와 아름다움과 미모와 그 다음에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끌어오르는 에너지 이걸 가지고 방판 사업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르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근간이 뭐죠 바로 복제 시스템 회사 위에 있는 복제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스폰서십 그 다음에 회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가다가 꺾여요 3개월 정도 가잖아요 내가 막 발휘할 수 있는 열정치는 최대 쯤에 왔는데 이 뿌리들이 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흔들리고 탈퇴가 되는 케이스들 그 다음에 사업을 안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건 좋은데요 도전의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다르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특히 20대 네트워커라면은 제 말씀은 꼭 한 번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네트워커들 열정 최고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모와 젊음과 에너지가 최대 무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회사의 시스템이에요 회사 시스템은 뿌리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들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할 20대 파트너들을 같이 참여시켜주고 거기에 스폰서 이 20대를 갖다가 함께 끌어갈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스폰서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 스폰서가 없이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도 찍었었잖아요 막 1100만원짜리 플랜 치고 들어와라 대출받아서 학자금 대출받아서 660만원짜리 플랜을 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스폰서를 모시면 여러분들은 희생양밖에 안 되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내 스폰서가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대출받아라 특히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요 제발 그 사업은 빨리 반품하시고 사업하시지 않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당연히 가고 여러분들 660만원, 1100만원 이거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빚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정석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분들을요 제가 유통망을 짜는 거잖아요 그게 SNS가 될 수도 있고요 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인적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유통하는 사업인데 그걸 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너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사람들 데리고 오고 660만원, 1100만원짜리 플랜을 하면 돼 이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망한다고요 무조건 피해자 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손 떼시는 게 좋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근간, 뿌리, 회사와 회사 시스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거기에 좋은 스폰서 나를 정말 이끌어 줄 수 있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렇지만 통제를 하는 사람 말고요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마구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열패기, 열정, 젊음, 아름다움, 그리고 에너지 이거를 분출하시면 하나의 줄기 사업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터들한테 20대한테 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인적 판매론 근데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SNS로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좋은 리더 얼마든지 좋은 비주얼 그룹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베이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회사, 시스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줄 좋은 스폰서 이런 것들이 맞물러졌을 때 여러분들의 장점이 크게 뻗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 11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아서 하라는데 이게 맞아요 부터 시작해 다 20대세요 22, 23, 24 아 내가 그거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우리 젊은 분들한테 20대 분들한테 빚지우는 그런 나쁜 사업자는 되지 맙시다 제가 자꾸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이제 유신TV에서 떠들고 다닐 거예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20대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저의 내용들입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할 수 있다니까요 20대가 20대 내 집만으로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요 20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부자 품위 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정석의 길만 가신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정과 패기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곧 아멘 천체 quan Benny 그리고 Bir 아멘 скорее 감사합니다.